비쥬얼 영롱하죠이? 딱새우 미쳤습니다 딱새우동 완성됐습니다 또 맛있게 한 사리 뭐 먹읍시다 대기래 대관님들 오늘도 대기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에서 잡히는 별미 중 하나인 딱새우를 준비했는데요 딱새우가 껍질 까기도 좀 번거롭고 잘못 걸리면 비린내도 나기도 하는데 100% 선동 제품이라서 비린내도 없고 먹기도 간편한 제품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매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새우몰이고요 속자, 대자, 특대자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른데 저는 오늘 대자 150g짜리 두 팩으로 준비를 했고요 신선한 딱새우를 간편하게 해동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혹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과연 맛이 괜찮을지 오늘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한 상 차려봤습니다 확실히 미리 껍질을 다 까서 보내줘가지고 굉장히 편했어요 해동만 해서 접시에 담으면 끝나 참 쉽네요 비쥬얼 영롱하죠이? 딱새우 미쳤습니다 총 이게 300g인데 개수가 한 32개에서 3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이 꽤 많아요 18,800원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죠 보통 딱새우에 배달 전문점에서 시키면 가격이 35,000원에서 40,000원 해요 엄청 비싼 편이거든요 아주 좋은 거 왔는데 소주 한 잔 하고 시작해야죠 오늘은 진로로 준비했습니다 시원하게 똑딱 딱새우 맛 좀 볼까 어디? 쫀득쫀득 하겠다 한번 먹어봅시다이 포장만 살짝 찍어가지고 쫀득쫀득 맛있네 맛있어? 다행히 비린내는 딱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비린내 거의 없어요 대감님께서 쏙 하면은 뽁 들어오지 않나요? 하시는데 한번 해볼게요 해관장 탁 찍어가지고 되네? 깔끔하게 쏙 빠지네 이거 바로 당기니까 깔끔하다 아 다만 오늘로만 술을 좀 실컷 물 수 있겠네 꿀꿀꿀꿀 시원하게 뽁뽁 새우 머리는 없나요? 하시는데 새우 머리는 따로 안 왔습니다 이렇게 살만 발라서 다리 부분만 오네요 근데 사실 뭐 딱새우 머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육수용 정도로 쓸 수 있죠 아 딱새우 먹는 방법이 참 다양하네 이번엔 또 집게로 잡고 그냥 쏙 땡기면 빠진다 하시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잡고 와우 이단불리 그냥 바로 돼버리네 아따 먹는 방법이 참 다양하네 클렉스도 좀 하겠습니다 한 세 점 까가지고 그냥 한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먹고 싶다 깻니 여기 데코레이션 아닙니다 먹는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무갱 제가 직접 만든 무갱입니다 잘라가지고 얘도 좀 올려주고 아삭한 식감 위에서 그리고 꼬치냉이 청양꼬치 통마늘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 봅시다 좀 생긴 건 볼품 없지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술 한 발 장전 시켜먹고 꼴꼴꼴꼴 제가 지금까지 딱새우를 꽤 많이 먹어봤거든요. 어우 퀄리티 좋습니다. 이 집 딱새우 잘하네. 딱새우 이거 잘 샀네 진짜. 먹기도 간편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맛도 좋고. 소주 쏟아비따이 아까운 걸 이거. 피 같은 소주를 막 쏟고 그러면 안 되는데. 다시 꼴꼴꼴꼴. 자 갑시다. 시원하게. 딱새우 껍데기로 에얼리언 손가락 길부세요. 꼬깔꾼처럼 하시네요. 반지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시키시노. 아 근데 괜찮은데. 말은 좀 요즘 핫한 네일아트 약간 그런 느낌. 사실 오늘 이거 적당히 먹고 빨리 탄수화물 끓여가지고 먹으려 했는데. 아 이거 그냥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꼭 탄수화물 먹어야 되나? 한 잔만 더 하고 그러면 한 입만 더 먹고 탄수화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별미다 별미. 식감이 너무 좋아. 제가 제일 처음에 딱새우 먹었을 때 느낌이. 와 진짜 신세계다. 무슨 이런 새우가 있냐라고 느꼈었거든요.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시지 못한 분들. 꼭 도전해보십시오. 와 강추드립니다. 강추. 자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 맨날 라면 먹여가지고 우동으로 준비했쥬용. 오늘도 우리 구이바다 형님께서 고생을 좀 해주실 겁니다.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로 보충하면 되겠다. 꼴꼴꼴꼴. 오늘 우동은 제가 직접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공된 제품이 아니고. 물에다가 간장 조금만 넣고. 우동사리 먼저 좀 넣어놓겠습니다. 투철. 그리고 이거는 어제 구워먹던 남은 버섯들. 남은 거 뭐하겠노 그죠? 다 예쁘야지 그냥. 그리고 요거는 숙주 나물입니다. 대길이가 막 벌 만들더라도 대충 만들진 않습니다. 요 새우를 넣어야지 우동이 완성되는데. 해물우동. 새우 딱 6마리면 넣을게요. 거의 다 익어 갈 때쯤에 불을 먼저 끄고. 요즘에 가쓰오부시가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와요. 왜냐면 가쓰오부시 미리 사놓으면 기름 나오고 눅눅해지고 그러잖아요. 요거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. 가쓰오부시 뿌려주면 우동 완성됩니다. 솔솔솔. 자 이렇게 딱 새우동 완성됐습니다. 또 맛있게 한 사리 먹어봅시다. 맛있는 우동 형님 일로 오이소마 제가 한 입 하겠습니다. 우동 짠 찌르네. 국물도 맛있게 드세요 진짜. 양송이 버섯 우동에 꼭 넣어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우동에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. 우동은 그냥 간장 넣고 소금 넣고 가쓰오부시 넣고 그냥 끓인건데 이렇게 맛있어요. 모든 음식은 간, 비유난 마지막에는 다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. 정글처럼 막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행이버섯도 있고 숙주 형님도 있고 이런 것도 콜라먹는 재미가 있거든 야채먹는 재미. 채소지 채소. 채우. 아까 먹었던 새우. 자 오늘은 제주도 딱 새우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단. 손질할 필요 없이 단순 해동만 해서 바로 이렇게 회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만족을 했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일반 배달 딱새우를 먹는 것보다 훨씬 쌌어요 이 딱새우를 잘못 먹으면 좀 비릴 수가 있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새우 진짜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강추 정말 맛있어요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자 이렇게 하고 남은 음식은 2차 소통방송 하면서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차소통방송 3차소통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